제 88편 고라자선의 찬송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하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성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하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하여 어짜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짜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 Map 자는 사람인생은 내가 아는 자를 흑내마의 이으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